마지막 실거민 스타 그룹 엑소입니다. 매력 부스터 풀장착! 엑소가 상남자 매력 풀풀 풍기며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. 약 1년 2개월 만에 컴백인 만큼 컴백 전부터 화려한 기록 행진으로 왕의 귀환을 예고했는데요. 지난 29일 멤버 레인은 솔로 데뷔 앨범 나만하나로 빌보드 200 첫 진입 21위라는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정규 5집 돈 메스 업 마이 템포는 선주문만 110만장을 가뿐히 넘기며 다섯 번째 밀리언셀러를 확정시켰습니다. 총 앨범 무적 운반 판매량 천만 장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엑소! 라이더로 변신한 엑소의 따끈따끈한 신곡 템포 함께 들어보실까요?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엑소!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.